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11월 20일 목요일이 넘어선 12시가 넘었어요. 11월 21일 금요일이 막 시작된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이 목요일에 스튜디오에서 12시까지 촬영을 하고 퇴근을 해야 하는데 촬영이 늦어졌고 그래서 12시 15분, 17분, 18분이에요. 촬영이 늦어졌고 선생님이 늦어졌으니까 감독님도 늦어졌고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5분만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캐스트로 촬영하고 퇴근을 하기 위해 마지막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선생님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개념 에센스 수원 프로로그 첫 번째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오픈되는 데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캐스트를 통해서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하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골든 서클이에요. 개념 에센스 강의를 할 때 모든 과목의 첫 강은 프로로그라고 해서 골든 서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골든 서클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성공한 기업가만이 가지고 있는 서클이래 Why, How, What이라고 하는 완벽한 골든 서클 이것이 우리 교과 과정에서도 존재를 하고 수원을 공부할 때 가장 처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왜 수원을 배워야 하는지 왜 평가원 교수님들이 직접 출제 범위에 첫 번째 과목으로 수원을 우리에게 줬는지 수원의 역할이 뭔지 Why를 알아야 하고 그 Why를 달성시키기 위해 단원이 각각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How를 알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개별적 하나하나의 개념 정의와 정리를 알아야 돼 본질인 그 Why, 그 이유를 모른 채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What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애플, 애플의 예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애플의 Why는 뭐냐면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이래요 아 그래서 애플에서 나오는 기기들이 그렇게 그 What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느낌이 딱 올 거야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 또는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올가라는 식품의 Why는 자연을 담는 그릇 아 그래서 거기서는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구나 식품들을 만들어내는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 모두 Why가 분명해요 그리고 그 Why가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 모든 교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중킬러나 킬러 문항의 핵심적인 출제 의도야 너 이것까지 진짜 우리가 원하는 이 Why까지 따라왔냐라는 걸 묻는 중킬러, 킬러의 출제 의도가 돼준다고 Why, 전체 수원을 왜 배우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단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How, 그 연결고리들, 유기적 단원의 관계들 그게 단원 하나하나의 출제 의도가 될 거거든 그 단원이 거기 있는 이유가 될 테니까 그게 또 하나의 Why가 되겠죠 하위 개념에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개념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까지 Why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전체 숲을 보고 하나하나의 나뭇가지도 완벽하게 이유있게 채화를 시킬 거라고요 납득이 되는 상태에서 그 Why, How, What을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적 기적? 아 기적이란 기하 각각의 1강에서 프로로그라는 강의로 설명을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험생활을 할 때 대부분 What에 집착을 할 수 있어 나 뭐하지? 나 무슨 공부를 하지? 무엇을 하지?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지? 근데 사실은 모든 걸 다 떠나서 왜 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에 Why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강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강의의 프로로그 끝에 특히 수원 첫 강의 프로로그 끝에 여러분만의 Why를 찾아라 그 Why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Why가 분명한 사람들은 그 어떻게 그리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하위 개념들에 대한 타협이 없을 거야 내 Why가 이거니까 그 Why를 향해 가는 그 Why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끝끝내 해내겠지 How와 What은 그에 따른 방법론일 테니까 끝끝내 해내겠죠 Why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시작부터 다를 거야 중간중간 타협을 하는 정도가 달라질 거야 그래서 나만의 Why를 찾아라 라고 하는데 선생님 수강생들 중에 대개 수강생들이 와서 쌤 저는 이런 게 하고 싶어요 저는 이런 게 이런 것을 원해요 라는 가끔 본인의 수험생활에 Why를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 Why들 몇 개를 살짝 소개하고 그 중에서 절대 안 되는 Why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희망이 마지막 기적이 되어주는 의사가 너의 Why였으면 좋겠어 라고 이건 선생님이 이야기한 Why였어요 이게 어떤 친구였냐면 선생님이 정말 여러 번 얘기했던 2021학년도 자연계열 전과목 만점자가 재수를 할 때 반수를 할 때 전과목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심적으로 너무 중간중간 또 힘든 전과목 만점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막상 수험생활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 나가든 힘든 순간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 힘든 순간에 선생님한테 묻더라고요 아 쌤 제가 왜 전과목 만점을 목표로 해야 될까요 제가 왜 다시 하고 있는 걸까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래 어차피 너가 하나를 틀리든 두 개를 틀리든 다 맞든 나는 네가 서울대 의외과를 갈 거라고 생각해 서울대 의외과 들어갈 거야 그런데 말이야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 전과목 만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스스로가 전과목 만점을 받을 수 있어라고 하면 이거는 너무나 물론 서울대 의외과를 목표로 공부하는 건 해나갈 수 있는데 전과목 만점이라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방법은 있는 거야? 운의 영역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반수를 할 때 전과목 만점을 목표로 했었어 이걸 목표로 하자 그리고 그 목표를 정말로 이루는 그 과정과 결과 속에서 너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거냐면 내 기대야 이거는 그때 나의 대답이었어요 정말 비현실적인 일을 해냈잖아 이게 목표로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일을 목표로 하고 그 과정을 겪고 이겨내고 버티고 성취했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일을 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일을 해낸 너는 다른 의사가 돼줄 수 있지 않을까? 환자가 됐든 어떤 병이 됐든 다들 이건 안 돼 라고 포기할 때 잠깐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방법이 있지 않을까? 너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어느 분야의 의사가 되든 마지막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그 태도 그걸 이 과정 속에서 전과목 만점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 보는 그 과정 속에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내가 너한테 전과목 만점을 받자 라고 하는 나의 why야 내 이유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전과목 만점을 받고 나서 그때 선생님이 그 말씀 하실 때 그게 진짜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되게 와닿지 않았는데 막상 나한테 일어난 일이 되고 보니 너무나 다른 세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건 어떤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 과정을 겪고 너무 힘든 그 순간을 압박감을 버티고 이기고 성취해 냈을 때 이 다음 내가 겪는 일에 대한 태도 그게 달라졌을 거거든 그게 선생님의 why였고요 또 선생님 조교를 하다가 선생님 저 진짜 의사 한번 대보고 싶어요 의사 의외과 합격하고 다시 올게요 라고 했던 너무 멋있는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자기가 직업을 서치했을 때 그 직업의 끝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서치를 매주 하나씩 했었는데 그 중에 의사라는 직업을 서치를 하고 그 결과 이 의사라는 영역이 어디까지 의사들이 어떤 활동까지 할 수 있는지를 쭉 봤더니 막 가슴이 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에게도 서치를 하다가 그 직업의 세상이 어떤 범위까지 어느 깊이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게 되면 가슴이 뛰는 직업을 발견을 하게 될 거라는 거지 그것을 위해서 공부해라 라는 이야기를 꼭 해달라 라고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에 캐스트로 이 친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근데 이 조교를 하던 이 친구가 가슴이 뛰는 건 어떤 영역이었냐면 아주 고생스러운 의사였대요 환자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야 되는 그게 오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가서 그 환자를 살려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의사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생스러운 삶을 자처한 거다 의사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 의사가 되면 좋겠어 의사라는 집단에 쏙 들어가면 얼마나 내 삶은 윤택할 수 있을까 라는 것도 의사가 되고자 하는 거에 일부분으로 있겠지 의사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의 그 의사라는 집단 안에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많은 것들 물론 의사 자체 슈바이처와 같은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슈바이처가 한 꼬집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선생님이 했던 것 같은데 캐스트로 이 친구가 말했던 그 고생스러운 의사 그래서 본인은 후배단한테 보여주고 싶대 이 의사라는 게 얼마나 고생스러운 건지 그게 진짜 의사가 되고 싶냐 나를 보면서 이런 의사 이런 고생스러운 의사 이 삶을 너는 살 자신이 있어? 라는 걸 묻고 싶고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고생스러운 의사가 저의 와이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멋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수강생 중에 전교 1등이 있었어 물론 너무 잘하는 친구들 이야기라 좀 그렇긴 한데 막 떠오르는 되게 소통을 했을 때 지금 선생님이 막 급히 촬영하려고 봤을 때 떠오르는 이야기들이라 좀 참고 들어주시면 이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누가 봐도 의외과 가라고 하죠 너 서울대 의외과 가라 너 연고대 의외과 가야 돼 그 정도는 갈 수 있으니까 가 수시로 그냥 써줄게 이러는 친구였어 근데 선생님 저는 의사가 되고 싶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학교를 살리는 교육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게 뭐를 위한 교육자일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 청소년 이 19세 이하의 여러분들 보는 분들이 사실 N수생인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교육을 위한 교육자가 되고 싶다 그 방향이 디테일하게 어딘지 잘 모르겠다 근데 저는 교육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의외과 수시를 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던 오케이 그럼 넌 받지마 안 받아도 돼 너가 정시를 보고 어차피 선택할 수 있어 너 가고 싶은 데는 그러니까 받지 말고 정시 보고 나서 네가 판단해 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Y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수강생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도 질문을 좀 하거든요 선생님은 왜 재수할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다는데 선생님의 Y는 뭐였어요? 라는 질문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건 내 얘기 아니네? 어 아니네요 아 요것도 있어요 요거까지 하나 얘기해 볼까요? 아 요거 내 것도 쓰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급해서 근데 이 친구는 뭐냐면 꿈이 없는 친구였어요 꿈이 없는데 엄청 열심히 해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는 되게 괴짜였어 여러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선생님의 옛날 영상 안에 출연을 했던 친구인데 아주 괴짜야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음 저는요 쌤 꿈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요 왜? 그랬더니 아 내 꿈이 요만큼이면 딱 거기까지 할 텐데 내 꿈이 나중에 어디서 생길지를 모르니까 여기까지 해놔야죠 내 꿈에 합당한 인간이 되어 있어야죠 라고 해서 엄청 열심히 해서 결국 서울대를 가더라고요 되게 희한한 케이스였어 이러한 Y들 또는 나는 선생님이 왜 이렇게 재수할 때 열심히 했어요? 라고 누군가가 물었을 때 나는 나는 열심히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 난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해 나는 있잖아 어릴 때부터 이상형이 미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 너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이런 걸 물어보면 나는 어떤 직업이든 상관이 없어 사회에서 말하는 전문지? 기타 등등? 그 어떤 걸로 나눠도 상관이 없어 어디에 있는 직업이든 상관없어 그냥 그 직업에 있어서만은 세계 1인 사람 엄청난 노력과 열정과 뜨거움을 갖고 있는 사람 난 그런 사람이 내 이상형이야 라고 했는데 그 이상형에 대해서 선생님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상형이라고 하는 건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상형으로 꿈꾸고 있어? 내가 내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인 거지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 그 끝에 뭐가 있든 뜨겁게 살았으면 좋겠어 열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내가 되고 싶은 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재주를 할 때도 고등부 교과 과정을 겪는 고등학생일 때도 아주 열심히 안 했었지만 특별히 벗어나지 않고 내가 갈 길을 갔던 건 나는 그런 사람이고 싶었던 것 같아 나는 나한테 주어진 오늘 하루의 나의 일을 열심히 해내는 것이 행복했던 사람이야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와중에 아주 명확한 내 꿈도 생길 거고 그리고 그 와중에 어딘가에서는 성취도 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 또 되게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여든 괜찮아요 뭐든지 괜찮다 여러분들의 Y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어떤 특정한 꿈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서치라도 해보고 난 아직 꿈이 없어? 그러면 꿈이 없었던 내 수강생처럼 꿈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해놔야지 나중에 만날 내 꿈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지 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딱 하나 경계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Y에 매우 중요한 요건이 하나 있어 그건 내 안에서 나오는 Y여야 돼 내 자신에서 이 안에서 분출해서 나오는 뜨거운 Y여야 돼 그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감정 그런 Y는 안 돼 아주 쉬운 예로 옥이 이런 거 안 된다고 수험생활은 쉽지 않아요 끝까지 버티는 힘이 필요해 흔들리지 않고 가야 하는 분명한 Y가 필요한데 끝까지 버티는데 이 옥이는 너무 힘이 없어 버티기 어려워 그리고 똑같이 의사를 꿈꾸고 공부해 라고 했을 때 인지상정이잖아 이 세상의 질서라고 생각해 어떤 사람은 이런 Y를 가지고 막 공부해 근데 어떤 사람은 어디 나를 무시했어 네가? 나도 된다는 걸 보여줄게 라는 Y를 가지고 공부해 똑같은 실력이라면 세상이 어느 쪽의 편을 들어줄까? 이런 Y에 당연히 편을 들어주겠죠 이 5기로 공부해서 대차게 실패하는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그 중 너무 재밌는 재밌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인 사람인데 너무 재밌는 이야기는 나중에 해줄게요 그래서 5기로는 하지 마라 내 안에서 끌어나오는 정말 나를 위한 내 인생을 위한 내가 나를 바라보고 꺼내는 Y여야지 주변의 상황 환경에서 물론 그 5기가 잠깐의 동력은 대줘 근데 오래 버텨서 내 꿈을 이루는 근본적인 원동력은 대줄 수 없다 끝까지 버티게 하는 힘은 대줄 수 없다 오케이? 그래서 나만의 Y를 찾아라 이번 주는 요 퀘스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길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